축덕과 축알무시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축덕 137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저는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정찬입니다. 그러네요. 이정찬 기자는 한 달 만인가 거의? 그렇죠. 4주 만인 것 같아요. 올림픽 때문에 정신없이 바빴었는데 이정찬 기자는 이번 주말에 패럴림픽 취재하러 도쿄를 갑니다. 바통터치 하듯이 축덕의 기자님 두 분이. 도쿄의 코로나 상황이 더 안 좋아져서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선수들 아마 지금 본진이 떠나서 입국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림픽 때보다 간소화됐다고. 들어가는 절차가 코로나 상황은 더 안 좋은데. 그런데도 그게 익숙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좀 그런 건지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간은 조금 단축됐다고 그래요. 도쿄올림픽 때 들어갈 때 절차가 복잡하긴 했는데 계속 중복되고. 그렇죠. 비효율적으로 시간만 늘어지는 그런 절차였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좀 간소화됐을 수 있겠죠. 이종찬 기자의 고별은 아니고 환송방송. 못 돌아오나요? 돌아올 수 있겠죠. 돌아오면 받아야 될지 고민을 좀 해보고. 받아주세요. 댓글부터 빨리 가겠습니다. 축덕장팬님이요. 기다렸어요. 돌아오셔서 기쁩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려요. 다시 갑니다. 다시 갑니다. 또 기다리셔야 되겠어요. 마크 로렌스님이 한 분 목소리 이승훈 PD인 줄 알았네. 걸걸한 게 비슷함. 하성용이군요. 바다님. 축구 전문가도 없는 의미 없는 말도 많은 의미 없는 말도 많은 한 시간짜리 영상을 보는 사람이 있겠나. 있어요. 위에 계세요. SBS는 할 일이 별로 없나 보네. 할 일 되게 많아요. 좋은 직장이네. 축구냐 야구냐 못했구만. 아 축구나 야구냐 못했구만. 뭔 우열을 쳤다 찌너. 예예 좋은 직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한 시간짜리 영상을 본다는 게? 축구 얘기라는 거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유튜브 보시면서 유튜브에 추천이 된 것 같아요. 아 유튜브구나. 라이트하게 클릭하신 분이. 그래서 소프트하게 클릭해서 하드하게 글을 다셨구나. 제가 보기에는 축덕숙덕을 한 번도 안 보시다가 축덕숙덕은 팟캐스트입니다. 아니 그럼 유튜브에도 조회수가 꾸준하게 잘 나와요. 네 맞아요. 그리고 닉네임이 바다님이니까 아무래도 해양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씨가 바다 같다. 헌터캐님이요. 다시 돌아온 축덕숙덕 반갑습니다. 기자님들도 올림픽 치르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그런데 편안하고 재미있게 하는 건 좋지만 그 재미를 남을 조롱하거나 깎아내리는 데서 찾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예능이나 코미디 프로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종종 사고가 있었잖아요. 이번엔 앰본부가 워낙 크게 사고 쳐서 무쳐서 지나가긴 했지만 애쓰도 안심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번 국제대회 방송에선 더 좋은 모습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기환 해주시는 다비드리님이요. 혼자만의 상상인데요. 메시가 2플러스1 계약이니까 2024년 파리올림픽에 나온다고 하면 올림픽 축구 흥행도 더 올라가고 멋있게 은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드네요. PSG 홍구장에서 올림픽 축구 경기를 한다고 하면 더더욱 그렇고요. 물론 그 과정에선 파리의 챔스 우승을 이끄는 게 클럽 커리어에는 제일 큰 목표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은바펜 어떻게 되려나? 진짜 주인공이어야만 하는 건가? 리얼? 설마 주바페도? 주인공이어야 하는 건가? 리얼? 메시는 이미 올림픽 금메달을 한번 땄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은 없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아무래도 상징성이 있긴 하니까. 저 파리에서 뛰고 있고 하니까. 브라질에도 이번에 다니엘 베스 맞나요? 네. 그 선수가 나이 아주 되게 30대 후반인에 불구하고 나와서. 그렇죠. 엄청 뛰던데요. 히샤를리송도 나왔었고. 유종의 미래를 거두는 그런 피난리를 전체할 때. 2012년 런던올림픽 때 긱스도 그랬죠. 굉장히 나이가 많은 거의 은퇴 직전에 나와서. 긱스는 조금 의미가 다르긴 하죠. 웨일스 출신이기 때문에. 월드컵을 포기한 거죠. 자기가. 나갈 수 있었는데. 잉글랜드로 들어오면 나갈 수도 있었는데. 웨일스를 위해서 계속 뛰다가 영국팀으로 나왔었는데. 한국과 만나서 유종의 미래를 거뒀나요? 우리에게 선물했죠. 유종의 미래를. 어쨌든. 유종을 거뒀죠. 미는 유종의 추? 추는 아니고. 어쨌든 긱스 한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감동? 의미 있는 대회였죠. 쓸 거예요. 국제대회에서 영국 국기를 달고 뛸 수 있었다는 거. 은퇴한 다음에 좀 좋지 않았지만. 특히 그리고 또 우리하고 경기가 열린 곳이 또 웨일스의 수도인 카디프여서 긱스에게는 조금 더 의미가 있었겠죠. 이겼다면 긱스 입장에선 더 좋았겠지만. 아무튼 메시가 이런 시나리오라면 최고의 시나리오겠죠. 파리 생제르맹 챔피언스 리그 우승시키고. 24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유퇴를 한다면 이런 드라마가 없겠죠. 파리가 가장 핫한 곳이 되네요. 오랜만에 질문이 두 개가 쌓였습니다. 한 달 동안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니가가라 내가갈까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니가가라 내가갈까입니다. 아직 축구 조별 예선이 끝나지 않았지만 현실점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 응원하면서 글 남깁니다. 이게 올림픽 축구 관련해서군요. 올림픽 주가 중에 보내셨구나. 첫 번째 질문은 일본 남자올림픽 강세 의미에 대해서인데요. 조별 두 경기 예선 치른 시점에 일본이 자국 홈 어드벤티즈도 있겠지만 일본의 강세가 돋보이는 이유가 미리 선수들을 뽑고 훈련의 결과물이라고 봐야 할까요? 쭉 읽고 한 번에 하실까요? 이거 짧게 짧게 할게요. 이미 결과가 끝난 마당에서 일본은 4위로 대회를 마쳤죠. 메달을 노렸지만 아무튼 메달을 따지는 못했습니다. 일본 축구는 이 올림픽에 맞춰서 굉장히 오랜 시간 투자를 해왔습니다. 지난 아시안게임에서 우리와 결승에 맞붙기도 했지만 당시에 이미 이 연령대의 선수들로 맞춰서 준비를 했던 거죠. 우리가 런던 올림픽 전에 광저우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좀 롤모델 삼아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리아스 감독이 꾸준히 사령탑을 맡아서 A대표팀과 함께 운영을 하면서 좀 시너지를 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김학범 감독이 벤투 감독하고 좀 갈등을 빚기도 했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껄끄러움도 좀 있었고요. 그런데 모리아스 감독이라고 해서 계속 탄탄대로를 걸었던 건 아니고 사실 지난 4월에만 해도 굉장히 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올림픽이라는 게 변수가 너무 많고 그래서 어떻게 딱 이게 정답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남자 축구는 나이키와 아디다스 등 강세 브랜드가 있는데 여자 축구 경우는 유니클로의 아식스 등 여러 브랜드들이 보여서요. 각국 협회 스폰서 영향이 있다고 봐야 하나요? 이게 유니폼 브랜드에 대해서 여쭤보셨어요. 어떤 축구협회를 후원하는 키트 스폰서 유니폼 스폰서가 결정이 되는데 남녀를 다른 브랜드가 하는 경우는 사실 없어요. 그런데 보시기에 이렇게 보이셨다면 스웨덴이 유니클로였죠. 스웨덴이 유니클로인데 스웨덴이 남자 대표팀을 많이 보신 기억이 없다 보니까 스웨덴이 대표팀을 유니클로를 입고 나왔을 때 이게 좀 신선하게 보이셨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네덜란드 미국 나이키였고 일본 아디다스였고 잘하는 팀들은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런 트렌드는 있습니다. 과거에는 남자 대표팀 유니폼만 만들어놓고 여자 대표팀은 사이즈만 조절을 해서 제공을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여자 대표팀 라인을 새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자 선수들의 체형에 맞는 라인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미국하고 프랑스 여자 축구가 강한 나라죠. 이런 데는 조금 더 앞서 나갑니다. 여자 대표팀을 위한 디자인이 새롭게 나옵니다.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여자 대표팀 선수들이 과거에는 남자 청소년 선수들과 사이즈가 비슷하니까 그 유니폼을 입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여자 선수들 체형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여자 선수들 라인이 따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아마 여자 대표팀 선수들을 위한 새로운 디자인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유니폼 스폰서의 글로벌 전략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인데요. 홍콩은 올림픽이 나오고 마카오는 올림픽이 없고 감도 올림픽이 나오고 올림픽 참가 기준이 있으니 그럴 텐데 그런데 그럼 올림픽 축구 예선도 해당 기준을 고려해서 지역별 예선이 진행된다고 봐야 하죠? 이거는 뭐 축구를 좋아하시니까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월드컵도 마찬가지고 올림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대표해서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해당 나라의 예를 들어서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NOC라고 하죠. 내셔널 올림픽 커뮤티. 각 국가의 올림픽 커뮤티를 대표해서 나오는 선수들인 거고요. 피파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각 나라의 FA. 축구협회를 대표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월드컵 때는 국기보다는 엠블럼을 하고 나오는 거고요. 올림픽 때는 국기를 걸고 나오지만 국기를 걸지 않고 나온 나라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타이완이 그렇죠. 그래서 타이완 같은 경우에는 차이니스 타이페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 나는구나. 네? 그래서 차이나라고요. 그렇군요. 차이가 나네요. 공단이고요. 그러니까 좀 복잡한데 대만 원래는 예전에 중화민국이라고 했었죠. 중국 공산당이 정권을 잡기 전에는 중화민국이라고 해서 그때는 지금의 대만이 주력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실상 쫓겨났죠. 대만이.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차이나가 주가 되고 원래는 타이완, 차이니스 타이페이, 차이니스 타이페이가 아니라 원래 타이완이죠. 나라 이름은. 타이완을 썼는데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의해서 타이완을 인정을 하지 않죠. 그래서 올림픽위원회에서 옛날의 차이나가 그 차이나가 아니다. 이제 하면서 이제 차이나는 하나만 나가야 된다. 그래서 타이완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그 이제 힘에 밀려서 이제 타이완이 올림픽에 한 두세 차례 못 나갑니다. 못 나가고 결국 나가는데 그 차이니스라는 이름을 앞에 두고 차이니스 타이페이로 나가게 되고 올림픽기를 들게 되죠. 올림픽, 국기를 못 들고 올림픽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면은 유엔 가입국이 193개국이잖아요. 그런데 NOC, IOC 가입한 NOC는 206개, 205개, 205개. 이번에 러시아가 빠져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헌장 이제 1장 6조에는 올림픽에서의 경쟁은 개인이나 팀의 경쟁이지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이요. 예, 서울이야 님인데요. 방송 잘 들었습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기자님들과 주시은 아나운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저번에 올렸는데 혹시나 까먹으셨을까봐 다시 여쭙니다. P급 자격증을 따는 과정에서 AFC, UFA 어느 기관을 선택하든 상관없나요? 예를 들어 UFA 라이선스가 있는데 AFC에서 P급을 딴다거나 AFC A 자격증이 있는데 UFA P급을 딴다거나 이게 가능한가요? UFA 라이선스면 UFA P급만 따야 하나요? 이런 게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조금 길게 짧게 설명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UFA와 AFC는 서로 간에 상호 존중하기로 MOU를 맺었기 때문에 사실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라이선스는 C급, B급, A급 그다음에 P급이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만 유소년급 등급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에 로컬화된 자격증이고 기본적으로는 C, B, A, P 이렇게 가게 됩니다. 나라별로 그리고 대륙연맹별로 가격이도 좀 다르고 커리큘럼도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어디에서 받아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P파가 정해놓은 큰 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MOU를 안 맺은 대륙에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대륙에서 이것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공문을 보내거나 이런 절차가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따는 건 교차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가능한데 과연 AFC P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UFA P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거를 똑같이 인정할지는 인정하나 하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결국에 이 지도자 이 예서울이아님이 물어보신 게 결국에 P급을 따려면 A를 일단 따고 일정 시간과 일정 경기를 지도를 한 사람에 한해서 P급을 받아줄지 말지를 결정을 합니다. 각 대륙에서. 그러니까 이게 응시한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P급은 비용도 굉장히 비싸요. 참가 비용도. 그럴 때 이 A를 AFC에서 받은 A를 UFA가 과연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P급 대 P급으로 비교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 밑에 등급 거를 인정을 해서 우리가 받을 거냐 말 것이냐. 있죠. 무료? 무료라고 해야 되나요? 있는데 아마 그게 규정, 그 인물이 겉으로는 똑같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쓰임새로 봤을 때 UFA P급을 따는 것이 좀 더 취업하는 데 좋지 않겠냐. 그런데 아마 그 정도급에서는 자격증의 유무보다는 커리어 어느 팀에서 어떤 결과를 했을까가 더 사실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기는 하네요. 그런데 AFC P급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가치, 그 수준 이런 거가 과연 동급으로 인정이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내가 비하했나? 아니요. 아무래도 유럽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AFC A급을 받고 UFA P급을 받을 수 있다면 UFA P급을 받는 게 더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모든 대부분의 이런 커리큘럼들은 영어로 진행이 되거든요. 어느 나라에서든. AFC를 위탁받아서 AFC P급 라이센스 교육을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P급 교육들이 이루어집니다. 많이들. 우리나라에 그리고 강사분들도 훌륭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피파 강사시고 영어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굳이 어디서 받느냐에 더 예를 들어서 어렵고 난도의 차이는 제가 보기에는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선배가 말씀하신 대로 받았을 때 그거를 과연 어떻게 인정을 할 것이냐라는 거는 조금 상황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살짝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럴 수도 있겠죠. 일단은 UEFA와 AFC는 그래도 상호간에 서로를 인정하기로 인정하기로 일단 사이좋게 지내기로 어디서 따셔도 된다는 훈훈한 마무리네요. 사이좋게 지내고 아우, 이렇게 덥죠, 근데? 그러게요. 그래요? 에어프라이 안 들어주나 봐요. 저는 딱 좋은데 저 빼고 다 더우신가 봐요. 다 말랐네. 자, 이슈 포커스로 가보겠습니다. 제목! 오, 괜찮아요? 노헤리, 노워리 비해피까지 하나 넣죠. 비해피까지 아까 캠페인 문구 같지 않나요? 토트넘 사랑 독차지한 손흥민 이거 근데 갖고 온 거죠? 갖고 온 거네요. 갖고 온 거겠죠. 잘 갖고 왔어요. 여기 데일리 익스프렉스에 써있네요. 노헤리, 노워리 노케인, 노프라블럼 봤는데 노헤리, 노워리는 짝짝 감기네요. 한 경계 했어요. 영국 언론들도 문제야. 저도 왜 이렇게 오히려 국내보다 영국 현지에서 더 펌핑이 심한 것 같더라고요. 한 경계 했는데 역시 사람이 설레반이라는 김치국과 좀 더 나갔죠. 데일리 익스프레스는 좀 나갔고 노워리 노프라블럼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큰 문제 없었다. 별 문제 없었다. 미드 아, 미론은 여기까지죠. 후니즈, 헤리 위드 맨시티 우리가 필요하다고 난리 났네. 아무튼 국내 팬들한테는 아무래도 토트넘 이기고 또 손흥민수가 골 넣어서 행복한 아주 강렬했죠. 그 첫 경기부터 집에서 밤에 혼자 보다가 소리 지렀어요. 국내 팬들이 좋은 게 이 광복절 연휴 월요일 쉬워서 보기가 되게 좋은 시간이었잖아요. 아주 경기도 재밌었고 그런 골을 손흥민 존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해서 한때는 그 지점에서 많이 찾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골감각을 많이 키우면서 골잡이 대열에 들어서면서는 그 지점을 오히려 약간 페인팅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거기서 치고 들어간다거나 하고 또 상대 선수들이 그 존을 의식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더 거기에 경계가 심하니까 정말 오랜만에 그 지점에서 아니 그렇게 는다고? 그리고 보통 이제 감아서 띄워서 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원바운드로 아주 기가 막히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어느 위치에서든 유효 슈팅을 만드는 능력은 저는 진짜 월드클래스라고 생각해요. 엉덩이 맞고 나간 것도 그것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안 맞았으면 유효 슈트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골목 구석으로 갔을 거예요. 어처구니 없이 벗어나는 슛이 잘 없네요. 그렇죠. 그게 참 대단한 것 같고 사실 이 경기는 전술적으로 누누 감독이 굉장히 준비를 잘해온 경기 영국 언론 중에 제가 봤던 인상 깊은 그 첫 문장이 맨시티는 지난 경기의 마지막 경기와 똑같은 결과를 맞았다라는 거였어요. 지난 시즌의 마지막 경기가 유럽 챔피언스 리그였거든요. 첼시한테 1대0으로 졌어요. 두 팀이 사용한 방법이 거의 같습니다. 최전방에 쓰리톱을 놓고 이 쓰리톱이 간격이 굉장히 좁습니다. 가운데 그래서 맨시티로 하여금 이 최후방 포백들이 중앙 미드필더한테 주는 공을 다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흥민 베르베인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모우라까지 이 3명이 전부 다 센터서클 안에 들어갈 정도로 촘촘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수비 진영에서 그렇게 가깝게 붙어있는 거를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선수들이 그러다 보면 맨시티는 당연히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빌드업을 하려면 그 풀백들 포백을 쓰고 있으니까 이 풀백들이 풀어줘야 돼서 오버래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공간을 누가 또 쓰느냐 베르베인과 모우라가 어마어마한 주력으로 이 뒷공간을 역습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경기의 주도권은 맨시티가 주고 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막 골문 안으로 향하는 슈팅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 상황에서 역습의 기회를 손흥민이라는 확실한 어떻게 보면 스트라이커 결정력을 갖고 있는 선수가 해결을 하면서 승부가 갈린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맨시티 입장에서는 진짜 케인이 더 아쉬웠겠죠. 지금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주 경기 결과 나온 뒤에 이정료를 조금 더 올렸다고 그러죠. 올려서 다시 제시했다고 그러죠. 역시 장사꾼이야 레비 회장이 서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전히 레비 회장은 일단 안 판다는 입장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기를 보니까 당연히 맨시티가 디펜딩 챔피언이니까 더 여유로울 줄 알았더니 뭔가 그 경기가 끝나고 나니까 마음이 더 쫓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비록 한 경기이긴 하지만 일단은 선수층이 굉장히 두터운데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쓴 선수들 선발로 쓰지 못한 선수들도 좀 있긴 있었죠. 대표적으로 케빈 데브루인 같은 경우가 그랬을 것이고 여튼 간에 그 이제 새로 영입한 아주 기대가 큰 선수죠. 그릴리 씨가 어떤 모습을 보일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사실은 이날만큼은 뭐 탕강가라든지 토트넘의 수비수들이 정말 제가 본 경기 중에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죠. 맨시티가 그 전에 맨시티네 토트넘이 그 전에 맨시티를 꺾었을 때도 경기를 보면 맨시티가 주도하는 경기에서 토트넘이 한 방씩 터뜨려주는 흐름이었다면 이번에는 토트넘이 전체적으로 우세한 경기를 하지 않았나 뭐가 달라진 거죠? 케인 없는 것밖에 없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전술?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서 맨시티가 굉장히 당황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스털링이라든지 그릴리시가 뭔가 자기 뜻대로 전혀 경기가 풀리지 않았던 부분 그리고 이날 경기에서만큼은 매번 이런 폼과 이런 속도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모우라와 베르베인 그리고 손흥민 이 세 명이 보여준 역습의 속도 속도만 보면 미치게 들어가요. 스포츠카가 달리는 것처럼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찾아보긴 했는데 사실 최고 속도 경기에서 보여준 최고 속도는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예를 들어서 손흥민 베르베인 모우라가 뛰기 시작해요. 맨 뒤가 못 잡아요. 전혀 속도를 지연을 못해요. 사실 보면 손흥민 선수가 판단이 몇 번 아쉬웠던 적도 사실 있긴 있었거든요. 그 속도를 몇 번 살리지 못했던 적이 있어요. 그럴엄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확실하게 골문 안으로 공을 찰 줄 아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승부가 갈리지 않았나 저는 또 지난 시즌이 무리뉴 감독과 달라졌다고 보는 게 만약에 매시티점만 바라봤을 때도 이번에 선제골을 먼저 넣었잖아요. 무리뉴 감독이었으면 그 이후에 잠그려고 하는 플레이를 하지 않았을까 조금 더 선수들도 내렸을까 손흥민 선수도 왼쪽 수비하기 시작하죠. 세우기 했겠죠. 근데 안 내리고 계속 그 3톱을 전방에 두드려고요. 웬만하면 경기 끝까지 유지하면서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역습할 때 거의 손흥민 선수만 뛴다고 느껴졌다면 이번에는 거의 세 선수가 동시에 뛰니까 그 압박감이 좀 다를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차이가 좀 있긴 한데 몇 경기 더 보긴 해야겠지만 일단 뭐 워낙 임팩트가 있었어. 누누산트 감독이 성공적인 데뷔전을 한 건 맞는 것 같고 아주 성공적인 데뷔전을 한 거고 게임이 없는 상황에서 프리미어리그의 개막 라운드를 보면 이길 팀들이 다 이겼다. 그리고 우승 후보로 꼽히는 팀들이 다 이겼다. 제가 보기에는 아스너로는 아스너로는 어떻게 저는 빅포만 생각했어요. 빅포가 사실 맨시티가 맨 마지막 경기 였잖아요. 리버풀도 먼저 했고 첼시도 먼저 했고 그다음에 어디가 있었죠? 맨유 맨유도 마찬가지로 다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이겼거든요. 맨시티만 사실 좀 졌죠. B 끝. 아무튼 뭐 손흥민은 일단 맨시티를 만나면 역시 킬러다. 맨시티 엔조이 엔조이 손흥민이 통산 14경기 맨시티전에 출전해서 7골 도움한 게 항상 맨시티 만나면 좋았던 경기 많았던 것 같아요. 홈에서는 다 이겼죠. 리그에서도 그렇지만 챔피언스 리그 같은 경우에 진짜 손흥민이 다 했다고 무방한 경기가 꽤 있었잖아요. 끌고 갔죠. 손흥민이 그런데 그 경기도 사실은 맨시티가 주도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손흥민의 결정력이 승부를 갈랐다. 반대로 말하면 맨시티 입장에서는 손흥민을 알면서도 당하는 게 준비가 덜 되는 건지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달리는데 이런 속도 이런 경기를 하는 날이들이 있어요. 팀적으로 팀적으로 집중도가 굉장히 높고 모든 선수들이 11명이 진짜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고 저는 그 부분에는 아무래도 팬들의 영향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관중 다 들어오고 6만 보는데 전혀 어떻게 보면 지구 거의 반대편에서 시간대도 다른 시간대에 있는데도 전율이 좀 돋더라고요. 경기 선수들 들어올 때 그 깃발이 흔들릴 때 경기 종료 직전에서도 그 깃발이 흔들릴 때도 엄청 명장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선수들이 진짜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 골이 들어가는 확률이라는 건 굉장히 높지는 않는 위치에서 수비수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앞에 있었고 조금만 빗나가도 사실 안 들어가는 골이거든요. 이번에 기대 득점은 한 0.03 정도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3% 그런데 그런 골을 성공시키면서 경기가 넘어간 거죠. 편 있는 건 진짜 모르겠다. 이번에도 손흥민 선수 골 놓고 무릎 세레머니 하는데 그 사진이 정말 멋있다고 오랜만에 그런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데 볼 때마다 위험할 것 같은데 영국 잔디는 좋을 거니까 잔디가 좋아서 우리나라에서는 동동 그렇죠. 불트니스 한 번 생각나고 무릎 꽁했던 거 무릎 나가요. 그리고 이제 잔디 다 일어나요. 기본 기본 나중에 총수하시는 분들 한마디 하실 거야. 하지 말지 그래서 맞아. 거기 잔디가 좋으니까 생각해보면 굉장히 쉬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상상이죠. 만약에 팬이 없었으면 손흥민 선수가 그런 세레머니를 했을까 사실 의미가 없죠. 그런 세레머니라는 거는 팬들을 향해서 날려가는 세레머니니까 그런 데서 오는 기운 에너지가 있는 거거든요. 선수들 더 아드레날린이 생소구 손흥민 선수가 또 그런 분위기를 잘 타는 스타일이고 분위기를 잘 끌어올리는 더더욱 이런 경기에 더 강한 것 같아요. 뽕 작가 뽕 PD가 어디서 끌어온 통계라기보다는 손흥민 토트넘에서 1호 기록 1호에 강하긴 하죠. 퍼스트맬 하스포 스타디움 1호 골 이건 뭐 기억이 생생하죠. 하스포 스타디움 챔피언스 리그 1호 골 그 다음에 무리뉴 감독 부임 1호 골 그 다음에 토트넘 비유럽인 1호 통산백골 아 어렵다. 그 다음에 산투 감독 부임 1호 골 하여간 뭐 신임 감독들한테는 선물을 아주 잘 주고 또 메이슨 감독 대행 첫 경기에서도 골 넣었고요. 재밌는 기록이 3연속 신임 사령탑 데뷔전에서 골을 선물한 근데 이거는 선수 개인한테도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왜냐면 새로운 사령탑이 왔을 때 한두 경기 삐끗대면 굉장히 애매해질 관계가 애매해지기도 하거든요. 내가 쟤를 제대로 본 게 맞나 감독도 의심하게 되고 그러면 전술도 흔들리게 되고 이런 데서 첫 경기에서 그래도 골을 넣어준다라는 거는 믿음을 꽝 우리 심리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초두효과 초두효과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첫인상을 남기고 시작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일단은 비시즌 내부터 폼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지금 계속 매경기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지 않나요? 돌아가서 이틀 만에 경기를 시작했는데 그 뒤로 늘 골 혹은 도움은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해리케인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해주고 있으니까 토트넘 팬 입장에서 이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해리케인이 없어서 더 그러는 것 같기도 해요. 해리케인이 없으면 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책임감 강한 선수인데 활동평이 더 넓어지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해리케인이 있으면 내가 양보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해리케인이 없으니 마무리를 해야 되죠. 이거 양보 굳이 양보할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들 테고 그러다 보니까 슈팅도 갈수록 정확해지고 골 넣을 확률도 점점 높아지는 실제로 확 어떻게 하려고 손흥민 선수가 스트라이커로 나선 경기가 36경기고 스트라이커 외에 지역에서 나온 경기가 162경기예요. 그러니까 36경기는 사실 케인이 없었기 때문에 스트라이커로 나왔겠죠. 골은 스트라이커로 나왔을 때 0.47골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나왔을 때 0.33골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한 2년 전 3년 2, 3년 전에 해리케인이 부상으로 못 나올 때 한세진이 한 2번 정도 부상으로 꽤 긴 공백이 있었을 때 먹여 살렸죠. 손흥민 선수가 그때 4경기 연속골 5경기 연속골 우으면서 굉장히 골감각이 좋았었는데 아마 지금도 그때가 좀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다면 케인은 어떻게 될까 어디로 이 종류만 올리다 말 것이냐 근데 사실 케인 이게 한 경기에 이렇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시즌을 간다라는 건 사실 저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토트넘 입장에서 거기다가 케인이 없다면 케인을 대체할 선수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 케인만큼의 선수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 포지션에서 비슷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토트넘 선수 출신의 평론가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만약에 케인만 빠지고 이 멤버 그대로 만약에 한 시즌을 치른다면 토트넘이 강등 경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아주 케인 없이 가면 네. 케인 없이 그리고 제대로 된 영입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긴 있거든요. 이제 한 경기를 치렀을 뿐인데 근데 그런 거는 있어요. 언제 어느 상황에서 어떤 상대를 만나느냐가 사실 그 시즌에 그 어떻게 보면 향방을 좌우하거든요. 우리가 좋을 때 그리고 상대가 안 좋을 때 강팀을 만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고비라고 할 수 있나요? 첫 고비를 넘긴 거죠. 굉장히 잘 넘긴 거죠. 맨시디가 좀 안 좋을 때 만난 것도 있고 데브라이라도 공백이 있었고 스털링도 포메하지만 아괴로 공백도 못 매운 상태고 못 매운 상태고 거기다 걔네는 걔네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케인을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케인이 지금 일단 없는 상황 이었던 데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토트넘이 행운이 따르기도 했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케인은 맨시티는 두 가지를 일단 분명히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트넘은 케인 없이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준 거고 맨시티는 케인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준 경기였다라는 얘기를 한 경기를 놓고서 하는 평가지만 아무튼 하고 있다면 맨시티는 계속 두드릴 것이고 토트넘은 둘 중에 하나죠. 너무나 뻔하게 가격을 계속 올리든가 남은 시간 동안 아니면 근데 제가 보기에는 팔기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한 선수를 그 가격에 혹은 어느 정도 선에서 데려오기가 쉽지 않아서 근데 또 안 내보내기도 쉽지는 않고 그렇다고 봅니다. 포트넘이 지금 금전적으로 여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맨시티는 메시도 데려오려고 했던 팀이기 때문에 맘먹으면 충분히 데려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케인도 일단 마음이 상당히 떠나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보냅시다.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보내는 걸로? 우리는 보내고 손흥민 원톱으로 계속 쓰는 것으로 확실히 공격수 한 명은 조금 더 걸출한 사람이 한 명 와야 되지 않을까 손흥민 선수가 이번 첫 번째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그 총알을 가지고 영입을 또 잘 해야 되겠죠. 또 괜찮은 젊은 공격수를 하나 영입할 수 있겠죠. 프랑스 보르도에 하나 있습니다. 성인 황씨였나요? 그 선수도 지금 팀에서 팔려고 굉장히 노력 중이거든요. 이해관계가 딱 맞네요. 그러게요. 아무튼 토트넘은 케인이 과연 언제 이번에 이번 주에 원정 거기에는 이름을 올렸다고 하는데 그 경기를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경기가 비중이 큰 경기는 아니잖아요. 유로파 컨퍼런스 그렇죠. 컨퍼런스 리그 이번에 신설된 유로파 리그 아래 리그인데 또 이러니까 케인이 물론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다른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그 스타가 유로파 컨퍼런스 대회에 좀 갇혀있는 게 안타깝기도 하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지난해 좀 잘했어야 되는데 좀 안타깝게 되죠. 이번 주는 금요일과 일요일에 경기가 있네요.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 파스드드 페헤이라 파스드드 포르투갈 팀 포르투갈 원정 경기 그래서 이 플레이오프 한 경기 치르나요? 두 경기 홈어웨이로 치러서 이기면 유로파 리그에서 내려온 팀하고 컨퍼런스 리그를 갖는 거죠. 32개 팀이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일요일에 프리미어리그 울보헴튼 원정이 있고 누누 산토 감독의 전팀이었던 울보헴튼 친정팀과 누누 산토 감독과 손흥민 선수의 케미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직 평가하기는 이를까요? 이 경기 전에 나왔던 기사 중에 되게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산토 감독이 선수들하고 대화가 별로 없대요. 아 그래요? 되게 비춰지는 것만 보면 손흥민 아껴하고 하는 되게 다정다감하는 후카 느낌 이렇게 겉으로 뭔가 표현도 많지 않잖아요. 네 많지 않죠. 물론 손흥민 선수 골랐을 때는 엄청 환호하긴 했었는데 무리뉴 같으면 훈련할 때부터 막 애들하고 쪼맨이 말로 사로잡죠. 말로 사로잡는 스타일이죠. 굉장히 좀 수염 답수룩하게 길러서 과묵한 스타일도 보여요. 활말만 딱 네 딱 그런 스타일이래요. 그래서 글쎄요. 일단은 뭐 좀 더 봐야겠죠. 그 부분은 손흥민 선수의 깨발날을 잘 받아줘야 될 텐데 다음 이슈는 이번 주말에 있을 프리미어리그 관전 포인트인데 빅식스는 굳건할까? 홍 작가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빅식스 무너진 지 오래됐죠. 알면서 이렇게 쓰네요. 간단 간단하게 그 하성용의 랩까지는 못하겠지만 간단 간단하게 그냥 한번 창정적으로 안 되죠. 거의 손흥민의 역습 수준에서 그런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맨디입니다. 못 따라가요? 그냥 간단 간단하게 리버풀 반다이크 돌아오니까 확실히 좋아졌어요. 그렇지 반다이크 지나갈게요. 첼시 한줄평이네 한줄평. 내용으로 줄이던데 저는 그렇게 빨리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하성용 기자는 요글을 다 읽으면서 빨리 읽는데 그렇게는 저는 못하니까요. 깊이도 없어요. 첼시의 경기에서는 저는 눈에 띄었던 거는 트레보 찰로바 이 선수가 되게 재밌는 친구거든요. 어렸을 때 시에라 리온 아프리카 출신이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서 영국에 정착을 해가지고 첼시라는 유소년팀에서 굉장히 어렵게 성장을 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엉엉 울었죠. 먼저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울 건데 이 친구가 챔피언스 리그에 볼보이 하던 친구예요. 그래서 메시 경기를 지켜보던 자신의 사진을 경기전에 올렸었거든요. 메시가 이렇게 또 PSG에서 새로운 경기 인생을 출발하는 날 이 친구도 볼보이에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된 날이 됐던 거죠. 맨유 리즈하고 5대1이 났는데 페르난데스 헤트트릭도 그렇고 포그바의 사도움도 그렇고 일단은 시작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K리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림픽 기간에 K리그가 특히 특히 상위권에서 상당히 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조용히 확실히 좀 판도가 바뀐 것 같아요. 전북이 좀 아주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뭐 영입을 잘했죠. 진짜 막했죠. 막했죠. 영입을 그렇게 해야 되나 봐요. 이게 영입이다. 공격 안 돼? 사면 되지. 수비 안 돼? 사면 되지. 나도 잘 살 수 있는데. 돈 많아요? 아니요. 그래서 815 사면을 잘 쓸 수 있죠. 전북이 일단 어쨌든 빵빵하게 영입을 해서 또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전북 경기부터 그럼 잠깐 돌아보면 서울하고 붙었잖아요. 서울도 나름 열심히 영입한 팀입니다. 서울도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동원 선수하고 이 팀에 모르겠어요. 팬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서울은 지금 공격수가 문제가 아니고 수비가 문제다 라는 얘기들을 서울 팬들은 많이 하는데 사실 저는 늘 얘기하잖아요. 축구는 수비와 공격이 그렇게 따로 노리지 않기 때문에 공격수를 영입하는 게 수비 보강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튼간에 지동원 선수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데뷔골을 넣은 가브리엘 선수 이런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서울의 위는 확실히 조금 더 날카로워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서울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기동력에서의 아쉬움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빠른 시간에 되는 문제 지금 시각 오전 6시 지금 있는 위치에서는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확실히 경기 진행을 하다가 안 풀린다 싶으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저는 교체할 선수가 마땅히 보이지 않았거든요. 서울이요. 지금은 그래도 카드가 생겼다. 팔로세비치 선수도 후보에 있을 경우도 있으니까 그때는 한번 꺼낼 수도 있고 이번 경기에서도 가브리엘이 데뷔골을 넣었는데 이 경기에서도 경기가 좀 안 풀리다 보니까 교체로 출전해서 골을 넣은 거였죠. 잘 넣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어렵게 넘어온 골이었는데 머리로 백헤딩을 해서 잘 넣었어요. 일단은 경기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골은 아니었고 사실 전북이 워낙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골이어서 글쎄요. 가치가 그렇게 높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 저는 서울은 지금 위치보다는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또 반가운 거는 조용욱 선수도 폼이 좀 올라온 것 같고 고요한 선수 부상에 돌아오고 특히 여름 선수가 이번에 보강이 되다 보니까 중원에서 확실히 조금 기동력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던 게 훨씬 많이 살아난 것 같더라고요. 우리 뽕 작가가 말이 많아진 거 보니까 서울이 강해지긴 기대가 많이 했네요.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맨날 공격이 있어요.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에서 약간 집중력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서울은 항상 보면 교체 카드가 없는 포지션이 공격수였잖아요. 맞아요. 대부분. 결정력 이제 바꿀 공격수들이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좀 여유로워진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냉정하게 보면 첫 골 실점 장면 그거는 구스타보드 집중력이 떨어졌었던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자기 가슴으로 오는 공을 제대로 컨트롤 못했어요. 어시스트 했잖아요. 어시스트 당했죠 사실. 그게 물론 수비수들의 위치 선정이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 거고 그 상황에서 공이 자기 머리 위로 넘어갔다가 다시 넘어오는데 그거를 집중을 해서 망달아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애초에 그 위치가 잘못되어 있던 부분은 있지만 여튼 간에 그런 거는 하루 이틀 훈련으로 사실 되는 부분은 아니고 전북이 결정력이 좋은 거죠. 그렇죠. 전북이 이번 시즌 22경기에서 42득점 리그 최다 득점 그런데 실점도 23실점 서울전에서 두 골을 줬는데도 23 경기당 거의 한 골이네요. 최소 실점 공수에서 나무랄 데가 없는 초반에 전북 위기 역시 전북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위기가 있으면 사면 돼. 팔잖아. 이번 경기에서 저는 서울 경기를 보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선수들 투쟁심이 진짜 많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어느 위치든 다 더블 포지션이에요. 문선민 효과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번 산 것도 있지만 돌아온 문선민 효과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뭐 결승골은 따지고 보면 한교원 선수가 느끼는 했지만 만들어졌죠. 그 골의 지분은 뭐 문선민 선수가 문선민 선수는 늘 나와서 자기의 몫을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참 감독 입장에서 보면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 좋은 선수 좋은 선수. 정말 열심히 뛰고 항상 티가 나잖아요. 들어가면. 그런 선수들이 참 감독 입장에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면에 울산은 울산 제주와 비교했는데 주민규 선수는 정말 슛발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구석으로 아주 좋은 공격수예요. 그리고 특히 사실 역전을 하는 골 같은 경우에는 이창민 선수의 패스가 공격수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사실 잡아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패스입니다. 이게 중앙에서 중앙으로 공이 넘어오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받아가지고 마무리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 주민규 선수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조금 움직임이 적은 스트라이커 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표급은 안 되는 이런 평가를 받던 아쉬움이 있지만 이런 동작에서의 이런 움직임은 굉장히 높게 평가할 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에 제주가 돋보였던 경기 제주 돋보였죠. 울산이 당연히 이길 거라고 객관적으로는 우세니까 그런 경기였는데 제주가 상당히 돋보였던 경기였고 뽕PD가 써놓은 거 보니까 울산전을 앞두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 훈제구이 등 특별 보양식을 손쓰레이에 제공을 했대요. 재미있다고 제주는 늘 여름이 어려워요. 이게 홈 경기를 치르는 게 홈이 여름이 되면 너무 힘든 거 중에 하나가 이동이 많아서 이동이 많고 일단은 부산만 가려고 해도 부산과 제주가 그렇게 먼 것 같지 않고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뭐 그렇게 넓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서귀포에 있는 클럽하우스에서 짐을 다 싸서 버스로 제주까지 간 다음에 제주에서 짐 다시 빼고 흙구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김에 가서 김에서 또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죠. 당장 명절에 지방 내려가는 것만 해도 한숨 나오는데 여기서 갑자기 명절? 비교가 좀 다른가요? 다르죠. 여기서 항공이동이 홈 원정을 수시로 하는데 명절에 고향 가는 얘기라고 명절에 고향 가면 한숨 나오잖아요. 기석이 다가오기냐고 근데 그거를 매번 겪는다 생각하면 매번 명절이다. 갑자기 정찬섬에 말하기 싫어하는 표정이잖아. 그 표정 오랜만이다. 또 시작했다. 서울 칭찬 좀 했었더니 제가 선을 넘네. 아 너무 갑자기 명절 울산 입장에서는 일단 오세훈 선수가 돌아오자마자 골을 넣었고 이 골도 기가 막히죠. 도쿄에서 아쉬웠던 오세훈 선수 가지 못해 가지 못해 너무 아쉬웠죠. 도쿄에서는 우리 올림픽 팀에서는 꼭 필요했던 사실 선수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그러게요. 지나고 보니까 더더욱 암튼 울산은 제주와 비기면서 아 이제 뭐 선수는 지켰는데 이거 경기수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승점이 3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부산이 쫓기는 입장이죠. 두 경기를 덜 치르고 승점은 3점 차이기 때문에 사실 선두라고 해도 조금 애매해. 선두라고 하기엔 선두 입장에서 아름다운데 안 도할 수 없는 그래도 유리한 부분이 이런 거예요. 사실상 같은 경기를 치른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 뒤집힌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튼 비기볼트 1위를 그래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사실 팀에는 굉장한 그래도 위안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 이제 다음번 전북 울산 경기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근데 지난해가 지지난해도 이런 경기수를 울산이 많이 하고 선두를 지키다가 막판에 그러니까 울산 조심해야 돼. 결국엔 진짜 둘이 맞붙는 그 경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 경기에서 이기는 게 6점짜리 경기 지난 시즌에서도 울산이 결국 전북과 맞붙었을 때 이기지 못하면서 무너진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수원FC가 오! 졌네요. 포항한테 수원FC 경기는 나쁘진 않았는데 경기 1억이 많이 좋아진 것 같은 경기 들어서 봤더니 경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경기가 나쁘지 않았고 먼저 물론 강상우 선수한테 선제 실점을 했죠. 그거는 김기동 감독이 강상우 선수를 윙어로 쓴 송민규 선수 자리에 넣은 거죠. 사실상 이제 뭐 안 되니까 근데 그거를 또 강상우 선수가 기가 막힌 선제골을 넣으면서 우리 팀이 무너지는 게 아니다. 한 명 빠졌을 뿐이다 라는 거를 보여줬으나 대단하네요. 송민규 선수 빠지고 나름 부담이 컸을 텐데 첫 경기부터 보여줬으나 수원도 바로 반격을 해가지고 동점을 만들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임상엽 선수가 두 골을 넣으면서 경기를 마무리를 한 거죠. 진짜 이럴 때 임상엽 선수도 대단해요. 대구의 김진혁 선수도 그렇고 포항의 강상우 선수도 그렇고 이런 멀티 포지션 말도 안 되는 공격과 수비를 넘나드는 선수가 팀에 있다는 게 진짜 감독으로서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어디 끼워도 다 맞으니까. 그러니까요. 임상엽 선수 같은 경우에 또 그리고 재밌는 게 올 시즌 8골 넣었는데 5골이 수원FC 상대예요. 왜 이렇게 수원FC 강하지? 수원FC는 이 선수를 영입을 해야죠. 빨리 그럼 5골을 안 먹었을 텐데 그렇군요. 그다음에 광주가 제일 밑에서 어떻게 보면 선두권도 치열하지만 강등권도 굉장히 치열한 상황. 엄청 치열하죠. 지금 그리고 언제 어떻게든 변할지 모르고 서울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가 비틀거리고 있고 성남도 분위기만 봤을 땐 계속 상승세죠. 뮬리치 선수도 전방에서 계속 꾸준하게 잘해주고 있고 뒤에서는 확실히 공경원 선수가 영입되니까 후방에서도 안정감이 더 생기더라고요. 8위 강원에서 11위 서울 까지는 3점 12위 광주까지 5점 물론 경기수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굉장히 촘촘한 거죠. 어느 팀도 제가 보기에는 안심할 수 없는 인천이 의외로 나름 7위예요. 안정적인 이번에 광주한테 지긴 했지만 최근 8경기 동안 안 졌었거든요. 이번에 진 게 9경기만 해진 거예요. 인천 생존왕이라는 어떻게 보면 별명은 잊어달라는 게 인천 팬들의 외침입니다. 멋있다. 끝까지 가보자는 게 광주 팬들의 외침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지? 네. 토토? 토토할까요? 다음 주를 기약할 수가 없어. 지금 아, 맞다. 다음 주에 결방 예고를 할까? 다음 주에 뭐 있어요? 다음 주에 이정찬 기자는 도쿄에 가고 하성정 기자가 올림픽 출장 갔다 와서 휴가, 휴가. 그렇구나. 휴식을 못 취해서 휴가를 가야 됩니다. 이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음 주 화요일에 패럴림픽 개회식 사회를 밤늦게까지 보기 때문에 수요일 다음 주 한 주 결방하고 그 다희 다희와 지경이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려고요. 그래서 기자님 안 계실 때 활기를 치는 우리 두 PD 최다희 인턴 PD와 우리 뽕 PD의 활약을 아니 무슨 한 시간 반을 떴어. 그러니까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았을까?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다음 주에는 둘이서 무슨 120분 경기를 쪄어. 연장까지 승부차이까지 하고 있더라고 승부가 안 났죠. 다음 주에는 패럴림픽 개회식 가지고 개회식 평 하면서 또 한 30분 날리고 축구 이야기도 좀 하시고 해서 확정이 된 건가요? 다음 주에 예고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총 맞았다고 하는 거군요. 그래서 축덕 피덕으로 피덕 숙덕으로 할까요? PD들의 숙덕? 피덕 숙덕으로 다음 주는 연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창 기자 잘 다녀오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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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